안녕!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From this world! 안녕하세요 꿈캠스입니다! 아라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리팽이라는 신곡으로 아라티비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바로 여심 잡는 궤도 리팽 컨셉이죠! 그러면 제가 일단 곡 소개를 먼저 해봐도 될까요? 네! 네 저의 신곡 리팽은요! 올드스쿨 힙합 장르의 무거우면서도 신나는 그런 댄스곡인데요! 후렴부에 중독성 있는 그.. 그걸 뭐라고 하죠? 빰파라맨! 빰파라맨! 정말 중독성이었습니다! 꼭 한 번씩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번에 화려한 동키스틱 안무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저희가 연습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소품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실수가 조금씩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실수한 멤버 있으면 한 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누구죠? 누구죠 문익이형? 누구죠? 누구죠 문익이형? 누구죠 문익이형? 아 이게 제가 미끄러짐과 동시에 하필이면 딱 동키스틱이.. 아 맞아.. 눈물 날 뻔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한 거니까 실수는 다들 귀엽게 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 그럼요..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순서로 저희 타이틀곡 리팽을 걸고 하는 게임이에요! 다들 준비되셨죠? 네! 오케이 오케이! 리팽! 이름하여 신곡을 시작합니다! 빠밤! 빠바밤! 문키즈가 제한시간 동안 5가지 미션을 성공하면 여러분들께 신곡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2분 59초! 2분 59초네요! 이게 리팽 러닝타임이죠! 그렇죠! 2분 59초 안에 미션 5가지를 완수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건가요? 루팡 부타! 여기 금이, 환양, 리팽, 동키즈 붙여주셨는데 리팽을 못하고.. 이렇게 하트까지 이렇게.. 이렇게 눈치 없이 실수해버리면 안 되는 그런 거잖아요? 아 그럼 이제 금이, 환양, 동키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루팡 없어지는 거예요! 실수하면 저거 뗄 거예요! 루팡 없어지는 거예요! 족자를 펼쳐주세요! 미션 1단계, 건강 주스 마시고 리팽 후렴 한 소절 부르기! 2단계, 한 손 푸션 2개! 이거 뭡니까? 한 손 푸션 1시켜요! 저건 경연일이다! 저번에 10개로 기억하고 있는데? 3단계, 소리 질러서 93.7dB 이상 넘기기! 4단계, 엉킨 이어폰 줄 풀기! 5단계, 유연성 복불복! 아 이게 뭐라고 긴장되냐? 아 따르는 거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따오세요! 준비됐습니다! 그렇다! 되셨나요? 이거 일단 스타일리스트 실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이게 힌트이기 때문에 비트를 쏟으면 어떻게 될까? 과연 어우야.. 지금.. 앞에.. 팬님이 표정이 안 좋아하시는데요? 아니면 코트를 살짝 앞에 살짝 잠그고 해볼까요? 아 그래요 그래요! 좋은 생각이에요! 비트! 침착하게 마주해주세요! 이게 비트랑 사과랑 당근이잖아요! 그쵸! 어디서 비트 소리가 들려? 셋 다.. DROP THE BEAT! DROP THE BEAT! DROP THE BEAT! DROP THE BEAT! 알겠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작! 빠빠빠!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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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4초밖에 안 흘렀어! 4초밖에 마셨어! 4초밖에 마셨어! 시작하자! 1tr目 2tr目 4 힘! 6 7 8 9 10 ! 됐어. 우와 넘었어. 빨리 빨리 빨리. 침착해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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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여기도. 이렇게 꼬아 놓으시면 어떡합니까. 원대형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어 괜찮아. 시간 많아요. 밑에 여기도 있어. 와 이거 너무 봐. 밑에 하나 더 있어요. 밑에 하나 더. 이거 원? 아니 경윤이형 푸시업 40번씩 킹이냐고.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문익이형만 잘하는데요. 줄 할 수 있겠는데요? 야 게임 잘해. 갑자기 늘려졌어요. 성공 성공. 이제 문익이형 1번. 1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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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겨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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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에 한 번만 봐주세요. 아니 제가 놔주세요. 도와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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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이야. 와. 성공. 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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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야. 대형 잡아. 대형. 아니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요가 자세 뭐가 있었는지 봐도 되나요? 2번. 2번. 3번. 우와. 뭔데? 아니 이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너무 하신데요. 뭐예요? 이거. 저를. 이제. 바닷가 뽀뽀를 시키시겠다. 오. 뭐야 이거. 오. 이거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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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